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T 기술 분야를 여러분들 제가 좀 자주 다루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새로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하고 두 번째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투자 그런 영역이 어디서 여러분들 펼쳐지는가 이런 부분에 그리고 또 이렇게 새로운 것을 접하게 되면 계속해서 사람이 성장해 갈 수 있습니까? 성장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간다는 것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 LLM이라는 것은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 AI 학습을 통해서 인간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생성 인공지능 모델의 가장 기초 모델이 LLM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LLM이 이제 정확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여러분들 최근에도 뭐 엉뚱한 답변을 해가지고 화제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네요. 그 관련된 기술이 RAG 그리고 MRC인데 그 벤처 여러분들 그런 벤처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이 LLM이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발생하는 오류인데 그걸 이제 정확한 답을 주지 않고 엉뚱한 답을 주는 그런 현상을 이 분야의 사람들은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낮추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근사체의 결과값을 제공하는 트랜스포머의 구조 속에는 사라지기 어려운 현상이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곽강을 받고 있는 생성 인공지능, 기초모델에 해당하는 대규모 언어모델 LLM은 기본적으로 수학적 확률의 바탕을 두기 때문에 그 기본 모델은 트랜스포머 구조라고 그렇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답을 주기가 힘든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을 주기가 힘든데 특히 기업 같은 데서 고객들을 상대할 때는 엉뚱한 여러분들 답을 주고 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엉뚱한 답을 주는 그 현상,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네요. 그 기술은 특히 기업용 기술로서 많이 개발되는데 LLM을 개발, 상용하는 기업들은 물론이고 LLM 기반으로 개인기업 사용자력에 적응하는 AI 서비스 기업 모두 할루시네이션, 엉뚱한 답을 하는 환각현상을 최소한의 큰 노력을 쏟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 환각현상, 엉뚱한 답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결정적인 기술이 RAG, 검색정강 생성이죠.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 가지고 생성 AI가 A라는 답을 줬는데 그 A라는 답을 주기 전에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검색을 통해서. 그 답이 나오기 전에 관련 분야의 검색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필터, 한번 이것이 정확한지라는 부분을 한번 걸려주는 그런 과정을 바로 RAG, 검색정강 생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즘에 이런 종류의 문헌을 읽어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따라 기업 내에 데이터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할루시네이션 발생 확률이 낮고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할 수가 있다. RAG. 그리고 또 거기다가 여러분들 뭐죠? MRC까지 기술. 그러니까 대규모 어느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검증하는 기술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할루시네이션, 환각을 여러분, 환각현상을 제어하는 RAG. RAG를 여러분들 용어라고 뭐라고 표현했죠? 검색정강 생성. 그리고 MRC 기술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상품하는 그런 한국 기업이 있네요. 이 회사에 포투마루라는 회사를 여러분들 원래는 이제 검색 엔지니어의 초기에 있었던 엠파스를 여러분들 관여했던 그런 엔지니어네요. 이분이 이제 창업을 해가지고 한국 기업들에게 소위 LLM이 갖고 있는 그런 할루시네이션, 환각현상, 엉뚱한 답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거를 김동환 씨네요. 또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RAG라는 기술 외에 또 MRC라는 기술이 있네요. 한국 궤도고는 기계 해석, 기계 해석인데 MRC는 기계가 문서를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기술로서 사람이 질문을 하면 이해한 문서 안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 두 가지 기술 MRC, MRC 여기 LLM과 MRC 계란만으로도 정확도는 높아지지만 여기에 RAG를 더해 한 번 더 정확도를 높였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LLM이 딱 답을 주기 전에 그 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MRC라는 기술하고 그다음에 기계 해독이라는 독해라는 그런 기술하고 그다음에 검색정강이라는 RAG라는 기술을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여러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LLM만 가지고 가동하게 되면 엉뚱한 답을 이런 고객들한테 주면 곤란하니까 그런 기술을 LLM도 특정 분야만 학습시켜 활용할 수 있는데 학습량이 많아질수록 성능이 좋아집니다. 성능이 좋아지지만 그게 정확도가 높아지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정강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더 정확도를 높이는 오랫동안 했네요. 모든 기업들이 LLM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포티 투마르는 콘텐츠와 데이터의 특성 분석 사용자의 질의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LLM이 내놓는 그런 답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이 많은데요. 2018년부터 서비스를 했네요. 삼성, LG, SK, KT 등 많은 대기업들이 솔루션을 사가지고 사용하고 있네요. LLM이 테스트를 해보니까 할루시네이션 현상 엉뚱한 답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정확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생성 AI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오차범위가 1% 내가 돼야 되는데 오픈 AI사가 내놓은 채취, PT만 하더라도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솔루션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공급하게 된 계기입니다. 할루시네이션 현상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LLM을 사용하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사용한 LLM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의 하이프클로버 X 그 다음에 하이프클로버를 소형화한 하이프클로버 대시 그 다음에 LG는 LG AI 영어는 한번 몇 번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X4원 LG U플러스의 익시젠 각각의 모두 다 각사가 갖고 있는 LLM 모델입니다. 구글의 제미나이 프로 구글의 소형 모델인 젠마 고객이 원하면 챗GPT 엔스로픽사의 클로우드3 등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 포토투모로가 갖고 있는 포토의 무슨 회사죠? 포토마루 포토마루가 갖고 있는 이런 LLM 포트도 사용해가지고 이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멘트가 있네. LLM도 성능과 특성 장단점이 모두 다 모델마다 다릅니다. 그런 차이점을 잘 파악해서 기업 고객에게 최적화된 LLM을 사용합니다. 이게 글쎄 여러분들 제가 부가적으로 참 좋은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방송하다가 궁금하면 LLM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RAG 검색 정강 생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오. 이렇게 이렇게 딱 질문을 던기니까 대규모 언어모델의 강력한 언어생성 능력과 외부 지식 베이스의 정보 검색 기능을 결합한 기술입니다. LLM이 생성하는 응답의 정확성과 맥락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한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여러분들 더 발전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을 방송 콘텐츠를 준비하다가 궁금하면 옛날에는 직접 다 여러분들 찾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RAG 여러분들 기술이 궁금하니까 물어보면 그대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답을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그 다음 또 이제 오늘 나왔던 기계 독해 MRC에 대해서 또 물어보았습니다. LLM은 서로 다른 기술이지만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MRC라는 것은 기계가 주어진 텍스트를 읽고 이해하여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검색과 달리 전체의 문력을 파악하여 답변을 도출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자가 던진 질문을 훨씬 더 이 기계가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여러분들 이렇게 뭐죠 리뷰하는 그런 기술가인데 MRC 자 보시게 되면 LLM과 MRC의 결합 대규모 언어모델은 LLM은 강력한 언어생성을 나가지지만 외비지식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MRC를 활용하면 LLM의 출력 품질과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대규모 언어모델 생성형 AI가 답을 내놓는데 그 답에 할루시네이션 엉뚱한 답을 내놓을 수 있는 환상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검색 기능을 활용하는 RAG 기능하고 그다음에 기계 독결한 MRC가 이름들 적용돼 가지고 훨씬 더 답변의 정확성을 높이는 그런 솔루션도 지금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네요. 오늘 그리고 이런 보시게 되면 LLM만으로는 기업시장 공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고품질 RAG와 MRC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특히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고객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고객들이 던지는 질문도 정확해야 되지만 내부 사용자들이 던지는 질문에서도 정확도를 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참 대단한 기술입니다. 여기 뭐 선거를 기계가 정확하게 하는데 첨단 생산에 부정선거가 어디 있노 입력을 부정선거를 하게 놓으면 부정선거가 나오잖아요. 미케님은 도전적인 질문을 던져셨는데 기계는 하라는 대로 하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면 전산 프로그램을 원하는 대로 결과를 만들어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이 역동주로 바뀌는데 이런 세상에 참 역주행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됐으니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걱정이 많이 되죠. 지금 뭐 세상은 걷잡없이 바뀌는 겁니다. 인터넷 여러분들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는 그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